한국 트로트계에 빛나는 별 이명웅은 남다른 보이스뿐만 아니라 무대 안팎에서 인상적인 성과를 거두며 감탄을 자아내고 있다. 가요계 현상으로 불리는 그는 여론조사와 음원순위 등을 통해 꾸준히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최근 팬앤스타 여론조사에서 이명웅은 84주 연속 1위를 유지하며 변함없는 매력을 보여주는 인상적인 기록을 세웠다. 이는 7월 월드컵 설문조사에서 2737표로 1위를 차지하며 더욱 강화됐다. 이는 그가 사랑받는 가수일 뿐만 아니라 문화 아이콘이기도 함을 보여준다. 이명웅은 인스타그램에서 독특한 사진으로 수십만의 좋아요와 댓글을 받으며 눈길을 끌었다. 또한 그는 큰 무대에서도 끊임없이 자신의 재능을 보여주며 노래의 내용을 온몸으로 파워풀하게 전달하는 등 진정한 예술적인 퍼포먼스를 자주 보여주기도 한다. 최근 한국갤럽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명웅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수 중 한 명으로 꼽혔다. 이번 조사에서 그는 방탄소년단, 조영필 등 다른 빅스타들과 함께 1위를 차지해 그의 실력을 입증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대중의 평가도 반영됐다. 한국인은 가창력을 대표 가수에게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기준으로 중시한다. 이명웅은 이러한 기준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악 스타일과 깊이 있는 연기력을 두루 발휘하며 사회와 대중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이명웅은 재능 있는 예술가일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의 롤모델이기도 하다. 그는 정기적으로 사회 및 자선활동에 참여하여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보여줍니다. 이는 연예계뿐만 아니라 사회의 다른 측면에서도 그의 영향력을 증가시킨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에 게시된 게시물과 댓글을 통해 이명웅에 대한 감탄을 자주 표현하고 있다. 그가 sns에 올리는 글 하나하나가 큰 관심을 받으며 팬들의 마음속에 있는 스타일뿐만 아니라 한국 연예계에도 큰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임을 보여준다. 이명웅은 트로트 음악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 전반의 아이콘으로 계속해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의 지칠 줄 모르는 공헌과 예술과 팬에 대한 무한한 사랑으로 그는 모든 존경과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는 재능 있는 가수일 뿐만 아니라 여러 세대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영감을 주는 사람입니다. 태어나는 삶의 아이콘은 트로트입니다. 태어나는 삶의 아이콘은 트로트입니다.